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어의 박앵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어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일상회화에서 Rain on my parade, cut to the chase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참신한 관용어인 건 맞습니다만 영어가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숙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요 좀 많이 부자연스럽고 솔직히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숙어를 상황에 딱 맞게 활용해도요 그 다음 할 말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뭉치 스피킹 템플렛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이죠 패턴이 많이 쌓이고 채득이 되면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 말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영어를 제대로 배우신 분이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뭉치 스피킹 템플렛은 바로 이겁니다. 예상보다 좋았어. 모모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모모를 기대해. 이 템플렛을 영어 버전으로 청취 스피킹 영작을 겸해 공부해서요. 여러분 모두 탄탄한 영어 내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원에서 대학생부터 통역대학원 입시생까지 가르치다 보면 솔깃한 단어, 멋있는 단어 위주로 암기하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활용점정, 포인트를 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요. 어법이 틀리고 발음도 그리고 단어 선택이 어색하면 결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개별 단어 암기보다도 나만의 템플렛을 만들어간다는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템플렛은 뭔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을 때 이야기하기 딱 좋은 템플렛이에요. 우선 첫번째 구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고정시켜놨는데요. 예상보다 좋았어. It was better than I expected. It was better than I expected. 이 구문을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단어 하나를 바꾸면 돼요. It was better than I hoped. It was better than I hoped. 그리고 생각보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It was better than I thought. It was better than I thought.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개의 영상 클립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활용 감각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Better than I expected. Better than I expected. Better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Honestly, tha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Honestly, tha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Honestly, tha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세 번째 클립에서 나왔던 문장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onestly, tha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 동사의 과거형, went bett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죠. 그러니까 went better 하면 뭔가가 더 생각보다 잘 진행됐다, 잘 되어갔다 라는 어감이에요. 그냥 B 동사를 써서 Be better, was better 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았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구문은 모모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Never let me down. Never let me down. 이건데요. 1단계 구문에 이어서 바로 연달아 사용하기 딱 궁합이 좋은 구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클립으로 그 쓰임과 느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 let란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 라는 뜻의 사역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et me go 하면 나를 가게 해줘, 이거 놔 이런 뜻인데 let, 목적어, 그리고 원형 동사가 오는 그 패턴이 아닙니다. let somebody down은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의 수거고요.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동의어로는 disappoint somebody가 되겠습니다. 3단계 마지막 구문은 뭐뭐를 기대해 I look forward to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옵니다. I look forward to it. I look forward to i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am so looking forward to this week. I am so looking forward to this week. I am so looking forward to this week. 마지막 세 번째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I am so looking forward to this week. 이렇게 얘기했죠. looking, 진행형을 썼는데요. 진행형을 쓰는 경우에는 종종 강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 have a problem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좀 정적인 어감이라면 I'm having a problem 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동적이고 강조된 효과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am so looking forward to this wee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주가 정말 무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돼요. 자 3단계 템플릿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작 연습을 통해서 연속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세트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 기대 없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무지 좋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외국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예상보다 좋았어. It was better than I expected. It was better than I expected. 샤를리즈 테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샤를리즈 테론 never lets me down. 샤를리즈 테론 never lets me down. 이 영화 속편이 기대가 돼. I look forward to the sequel. I look forward to the sequel. 두 번째 예문 세트는 처음 마셔본 폭탄주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 It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It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much란 수식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폭탄주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보일러 메이크를 하면 부글부글 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글부글해서 터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의 폭탄주를 보일러 메이크라고 얘기해요. 북미권에서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연달아 맥주를 마시는 이거를 보일러 메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섞어 마시는 것도 보일러 메이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맥주 폭탄주가 기대가 돼. I look forward to having a valentines and beer 보일러 메이크를 next time. I look forward to having a valentines and beer 보일러 메이크를 next time. 세 번째 마지막 스피킹 영작 예문 세트는요. 오랜만에 부산 여행을 다녀와서 소감을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번 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 This trip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This trip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친구와의 여행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Going on trips with my friends never lets me down. Going on trips with my friends never lets me down. 동명사 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let's 수일치를 단수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여행이 기대가 돼. I look forward to going to Japan next time. I look forward to going to Japan next time.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어민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만 쫓아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을 템플렛화 시켜갖고 시원하게 영어답게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